자 여의도 오픈스튜디오에서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현재 시각 6시 46분 지나고 있는데요. 이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미래세진권의 김석환 연구위원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 연구위원님 헤어컷 하셨어요. 아 네 했습니다. 저 이런 거 좀 잘 봐요. 어떻게 하시죠? 그냥 눈에 익숙해져 있던 모습이랑 좀 달라지면 제가 누구 닮았다 이런 것도 되게 잘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은 누구를 닮았습니까? 저는 말씀하지 마시고 약간 슬림한 보고스 느낌이 좀 캐릭터 중에서 그러니까 여기 3% 나와서 별명만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너무 길게 하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싫어하셔가지고 바로 시작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별명이 한 3가지 정도가 생기긴 했어요. 어떤가요? 진짜요? 네. 일단 보고스다가 해주셨고 그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 도라에몽에 나오는 아 되게 똑똑한 그 친구 도라에몽은 아니고 네. 친구. 네. 맞아요. 맞아요. 처음에 배운 줄 알았는데 착각이었습니다. 네. 아니 뭐 그래도 어쨌든 다들 귀여운 캐릭터입니다. 귀여운 캐릭터입니다. 네. 네. 자료 화면을 보시면 제가 지난주에 S&P500의 주당 순이익과 주당 순이익 증가율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8, 9월 달에는 정체 국면을 보이다가 10월 달 그러니까 특히 10월 중순 이후부터 다시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흐름을 보시면 지난주 대비 좀 더 강화되는 모습이 좀 나타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당 순이익 자체적으로는 지난주 대비 한 2%포인트 넘게 올라왔고요. 그리고 증가율 자체만 본다면 4%포인트 넘게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아 역시 미국의 어닝 시즌에 대한 이러한 기대감이라든지 그런 파워가 시장에 좀 녹아들고 있구나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저도 뭐 기본적으로 오늘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좀 쉬어가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큰 화두는 역시 테슬라였었죠. 아마 제가 지금 저희 이 방송이 10월 12일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고 제가 그때 첫 방에 나왔었고 그때쯤에 아마 한 번 이 자료를 보여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장우석 국무장께서. 여기 보시면 테슬라가 이번에 이제 1조 달러의 시총을 돌파하면서 이 테슬라의 시총과 글로벌 완성 자업계사. 여기 보면 이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회사이고 오늘 앞서 얘기 나왔던 gm이라든지 포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보시면 시총이 이렇게 좀 차이가 나고 있죠. 9개 회사와 합친 것 대비 테슬라가 더 큰 이런 모습을 또 보이고 있고 이거 보면 약간 좀 버블이 없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그렇죠. 뭐 지금 보면 도요타 같은 경우는 연간 천만 대 판매하는 회사들이고 여기 현대 기아차 합산해서 넣어놨지만 기본적으로 이 회사들이 7,800만 대씩 판매하는 회사이고 이제 테슬라는 올해 갓 100만 대 넘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인 거거든요. 뭐 단순하게 그걸로만 봐서는 안 되긴 하지만 그렇게 또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다. 다만 뭐 저는 이런 쪽에서 그러니까 뭐 뒤에서 제가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도 간략하게 좀 언급할 예정이긴 하지만 포드 같은 경우가 실적을 잘 발표했죠. 그래서 시간 외에서 지금 8% 가까이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국내 업체들과에도 상당히 좀 연관이 있습니다. 뭐 포드 같은 경우에는 sk이노베이션과 좀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제너럴 모터스 gm 같은 경우에는 lg 쪽과 또 연관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뭐 이런 업체들의 새로운 변화 그러니까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봐야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기업들의 업사이드도 분명히 좀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시장이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라든지 테슬라와 같은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주가가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지수 낙폭은 제한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를 이제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s&p500이라든지 나스닥이라든지 다오존스와 같은 미국 3대 지수를 구성하는 구성 기업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s&p500은 기본적으로 500개 기업이고 실제로는 이제 505개가 들어가 있지만 나스닥은 3300개가 넘습니다. 다오존스는 아시는 것처럼 30개 종목이고 그 종목들의 시총 대비 비중을 다 합산해 봤을 때 그러면 전체적으로 절반 이상 넘어가는 게 몇 개의 기업 정도가 되느냐 그리고 그 전체 기업 정도에서 몇 퍼센트나 차지되느냐 차지하느냐라고 봤을 때 s&p500 같은 경우에는 한 30개 기업이면 시총 비중이 50% 넘어갑니다. 그런데 탑10만 보면 이제 한 30%가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더 심해요. 9개 기업이면 시총 비중의 5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런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다오존스 같은 경우는 4개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미국 시장도 역시 이 메가캡 그러니까 초대형주들의 실적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즘에 시장 상황이 너무 좋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빅스지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저점 부근에 근접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음영 구간으로 처리되어 있는 구간이 빅스지수가 15레벨 이하로 움직였을 때 그러니까 한 10에서 15레벨에서 움직였을 때 지수의 움직임이 어땠느냐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게 15레벨 정도가 어느 정도 수준인 거죠? 어떻게 보면 15레벨 같은 경우가 심리적으로는 상당히 변동성 자체가 낮은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시장이 어느 정도 큰 변화 없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기준을 주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랬을 때 항상 2011년 이후 데이터이긴 하지만 계속 그 구간에서는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 그래서 시장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 15레벨을 좀 더 하단으로 뚫고 내려간다면 그러니까 빅스지가 좀 더 안정화가 된다고 하면 지수 상승을 좀 더 연말에 추가적으로 네. 그런 근거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는 그럼 이제 전반적으로 지수가 좋은 움직임이다 보면 투자 심리도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미국의 저희처럼 개인투자자 이런 협회에서 강세와 약세 설문조사를 합니다. 지금 강세장이야 약세장이야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걸 이제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이 스프레드가 8, 9월 달에 별로 좋지 않았어요. 계속 꺾이는 모습이었다가 10월 중순 이후부터 상당히 좀 돌아서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 또 하나는 CNN에서 발표하는 공포와 탐욕 지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10월 초만 하더라도 20, 30이었거든요. 그 수준 자체가 아주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한 66까지 올라와 있어서 상당히 좀 사람들의 훈훈한 10월 말을 보내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난 일주일간 좀 있었던 변화 중에 하나가 보였냐면 제가 기업들의 언인과 특히 올해 관련해서 언인과 관련해서 헬스케어나 유틸리티나 필수 소비지 쪽이 컨셉 자체는 올해는 별로 좋지는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 보니까 이런 헬스케어나 유틸리티 쪽에서의 주가 강세가 좀 더 강하게 나타나는 모습이고 보통 저희가 주가라고 하는 건 선행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갖고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실제로 보면은 이제 기존에 좋았었던 커뮤니케이션이나 산업재 특히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 업체들이 좀 실적을 발표하면서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을 좀 발표하다 보니까 여기서 약간 좀 부진한 모습들이 최근에 좀 나타났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체적으로 저희가 볼 때 이제 만약에 이 50의 이동 평균선은 얼마나 좀 올라가느냐 단기적으로 투자 방향성이라든지 또는 투자 심리 모멘텀을 좀 반영하는 그런 지지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이런 이익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이 어디가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도 상당히 좀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it 섹터가 바로미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게 미국 s&p500 내 업종별로 보면 it 섹터가 대략 한 28%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 사이에 이 특히 반도체 it 내에서도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관련한 업종의 이 컨센트 상향이 아주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3분기에 대한 원인 기대감은 좀 높게 형성이 되고 있구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랬을 때 이제 개별 종목단으로 좀 내려가게 된다라고 하면 인텔의 대학마라고 할 수 있는 amd의 eps 성장률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이외에 it 전체적으로 좀 활용해 본다면 뭐 가트너나 세일주포스 텔레다인 이런 회사들의 eps가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하향되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좀 부진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실정을 발표했던 이제 ibm 이라든지 여러분 자신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eps 성장률 자체가 좀 하향되고 있었다라는 모습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가 글림 봤는데 그 시총 상위 몇 개 종목들이 너무 비중이 비례해져 있지 않습니까 장이 안 좋을 때 그들이 좀 버텨주면 잘 버틸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좋을 때고 반대로 만약에 그들이 빠져버리면 장이 좀 휘둘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에서 어떻게 저는 솔직히 워낙 얘네들이 실적을 절 발표하다 보니까 믿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불안한 분도 있거든요 우리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장이 눈높이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면 계속 그걸 비트해서 갈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우리의 고민이고 모든 투자자의 고민이고 그런 시장의 고민인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기업들의 성장성 자체는 계속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우려보다는 앞으로는 어느 정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특히 저희가 지금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특정 섹터 또는 특정 산업 또는 특정 테마 내에서 워낙 독보적인 위치를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기업들의 바게닝 파워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제가 지난주에 나왔을 때 퀄리티 관련한 주식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이제 이런 기업들이 퀄리티 주식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어떤 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하는데 그걸 리드할 수 있는 충분히 해계모니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당장 이런 기업들의 향후 전망이라든지 컨센트 자체가 꺾이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말 시장의 계속된 상승에 좀 좋은 기폭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이게 또 연말 소비 시즌이잖아요 맞습니다 관련해서도 좀 긍정적인 뷰들이 좀 나오고 있나요 네 뭐 일단은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소비와 관련했을 때 좀 봐야 될 게 바로 소비자 신뢰지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컨퍼런스 보드라고 하는 곳과 그리고 미시건대에서 발표를 하는데 이제 엊그저께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괜찮았죠 네 7, 8, 9 3개월 연속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10월 들어서 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료 화면을 좀 보시면 지금 이렇게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현재에 대한 기대감도 그렇고 향후 6개월 후에 기대지수도 그렇고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 10월 들어서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소비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근거들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품이라든지 서비스를 구매할 소비자의 니즈 또는 그런 욕구? 그런 게 상당히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도 어느 정도 소비에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성장세가 예상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소비 시즌이 있죠 네 그래서 이번 주말만 하더라도 할로윈데이가 있고 이제 뭐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놀이공원이나 이런 데서 할로윈을 즐기는 그런 파티들을 하죠 네 예약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약이 안 됩니다 예약이 안 됩니다 이번 주말에 뭐 땡땡 월드 땡땡 랜드 가면은 그냥 지옥문이 열린다고 생각하시거든요 네 난리도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보면은 제가 이건 뭐 장난스럽긴 하지만 이게 지금 12피트짜리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3.7미터니까 농구대 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한 300달러 정도가 되거든요 생각보다 사네요 어마어마하게 팔립니다 정말요? 네 어마어마하게 이거 지금 집 앞에다가 이렇게 장식물로 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에 할로윈에 있는 빠져있기도 하지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역대 처음으로 소비 규모가 100억 달러를 돌파할 것 같고 인당 소비 규모도 100달러를 돌파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고 이제 주요 소비 이벤트가 연중에 보면 한 5개 정도가 있어요 그럼 이제 개학 시즌 학교 가는 부분들이라든지 이제 여기 두 번째가 연말 소비 시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1인당 소비 규모는 작년과 좀 비슷한 수준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파이는 한 3에서 5% 정도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랬을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소매 판매 개선으로 좀 나타날 걸로 보고 있고 이제 설문조사를 많이 해보겠죠 해보는데 미국 소비자의 3분의 1 정도는 올해 돈 더 쓸 거야라고 이렇게 또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분명히 기대감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필수 소비자 쪽에서의 바튼 피싱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이제 어제 실적 발표를 한 코카콜라라든지 맥도날드 같은 경우도 매출이라든지 이익단에서 모두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계속 여기가 얘기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관련한 이슈가 좀 반영이 되면서 운임비용이라든지 또는 우리 그런 상품 가격 이런 부분들을 좀 올릴 거야라고 또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가이던스를 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돈을 연말에 이제 많이 쓰면 관련된 기업들도 있는데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서 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비자가 많으시죠 네 한 글로벌 한 40억장이 발급이 되어있죠 근데 이제 뭐 저한테 쓰지 마십시오 저는 선물을 받지 않겠습니다 오늘부로 제가 공식적으로 공표하는 거니까 저한테 뭐 스타벅스 이런 거 하여간 그런 거 보내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이제 내용으로 넘어가죠 지금 연구위원님 여기 꼬리위험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그 전에 방금 이제 비자 얘기해 주셨고 아까 오늘 뭐 6% 넘게 하락을 하면서 너무 이제 심려가 크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아까 방금 그 기프트카드 그런 부분도 얘기를 하셨는데 어 저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공감을 합니다 선물 받는 게 나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비자 카드 말씀하시는 거죠 선물 주셔도 되는데 일단은 비자의 이런 6% 이상의 급락 뭐 저도 지갑을 보면 비자 기본적으로 두세 장씩 이렇게 갖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 6% 이상 하락하면 감사합니다 성장성이 조금 둔화되더라도 괜찮다 아까 뭐 핀테크 관련해서 법무부에서 조사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했었지만 뭐 그건 흔한 일이고 네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거기에다가 이제 연말 소비나 이런 부분들 연말연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모멘텀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이제 리스크 관련해서 이제 간략하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지금 앞에서는 뭐 아 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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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긴 했지만 리스크 관련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있을 것 같아서 좀 내용을 좀 가져왔는데요 지금 자료 화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시장에 리스크가 된다라고 하면 뭐가 가장 위험할 것 같냐라고 했을 때 일단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온 게 역시 인플레이션 관련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연준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게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거야 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둔화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시적이 아니라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견들이 좀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참 중국도 보이고요 네 중국도 있고 우리가 얘기했던 모든 악재가 다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 이게 지금 최근에 장이 좋아서 이게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없어진 건 아닙니다 손존하고 있는 건데 다만 실적이라는 큰 거대한 게 나오다 보니까 감춰져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건데 혹시 이 중에서 우리 위원님 생각하시는 가장 큰 문제 여기서 결과된 것 중에서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의 대응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대응이요? 네 최근에 이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게 만약에 이렇게 되면 연준의 좀 더 대응이 되게 적극성을 띌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좀 더 공격적이고 매파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시장이 가장 크게 두려워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워낙 저금리 기조 상당히 풀린 유동성에 대해서 많은 그런 부분에서 자신감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또 금리가 좀 더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간다라고 하든지 또는 원래는 이제 테이퍼링도 나오긴 했지만 이제 다음 주에 fmc 회의가 있긴 하지만 원래는 내년 중후반 정도까지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좀 더 시기가 앞당겨졌거든요 근데 의외로 또 속도를 더 당길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가능성도 아예 배제는 못한 상황이니까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난주에 나온 연준의 베이지북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자료 화면을 통해서 보면 이제 베이지북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12개의 지역 연방준비은행이 있는데 각 지역의 경제 활동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랬을 때 보미아는 전체적으로 완만한 부분에서 이제 보통의 속도로 좀 더 강화가 됐다고 평가를 했어요 이건 이제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면 앞으로 기준금리에 대한 전망을 봤을 때 이게 원래는 내년 후반부부터 이렇게 가능성이 좀 더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었는데 이게 살짝 앞당겨지고 있다라는 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시장은 이런 연준의 금리 인상의 시기가 빨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실적도 실적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도 있지만 우리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잠재되어 있는 리스크를 그냥 뒤돌아서 좋은 게 많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또 우려할 부분이 사실 이 부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짧게 짧게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또 하나는 방금 제가 앞에서 IT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 중에 3분기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럼 이제 그럼 이제 그렇가요 목소리가 지금 많이 안 좋으셔서 아침에 여러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습니다 항상 이 아침에 오시는 분들은 거의 밤잠을 못 좀 쉬고 오시는 걸로 알고 있고 저는 마찬가지긴 한데 일단 4분기 이후부터 이 움직임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래서 S&P 500 기준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EPS 추정치거든요 전년 대비 증감률인데 그냥 모습만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브이턴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증감률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는 누구나 다 알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그걸 이제 인지한 상황에서 앞으로 그러면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봤을 때 S&P 500이 기본적으로 브이턴하기 때문에 시장의 평균이 이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IT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브이턴하는 모습이 유사합니다 근데 그 안에 세부 섹터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나마 이 IT 섹터 내에서도 가장 비중이 큰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단에서 보면 하락하는 거는 이제 비슷하긴 한데 턴 어라운드 하는 시기가 한 분기 정도 늦습니다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나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에는 내년 3분기까지는 이익사이클이 둔화가 되다가 4분기부터 돌아서는 이런 모습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기술 하드위원화 장비 쪽에서는 3분기부터 돌아서는 모습이 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인사이트를 두 가지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IT 쪽이 좀 둔화가 되는 모습이 내년 중반 이후부터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반도체 장비단이 아니라 이제는 여기에서는 소프트웨어 쪽은 그나마 견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소프트웨어 이런 쪽으로 좀 더 쉬프트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구나 라고 하는 걸 두 가지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이 앞에서 제가 여러 이슈 꼬리 위험에 대한 가능성 그런 어떤 요소들도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가장 잘 보고 있는 이 언인과 관련한 부분도 이런 점은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연구위원님께서 이제 좀 규정적인 얘기하니까 목이 매이시는 거 그렇죠.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좋은 점 그리고 리스키한 부분까지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미래의세증권 김석환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스키 고맙습니다 김석환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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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토정보공사